아, 제가 말했던 대로 멤버들이 같이 방 쓸 때는 외출복을 미리 입고 잤는데 그냥 바로 나가려고 이제는 독방을 쓰니까 그냥... 안 입어요 아, 별로 그것까지도 알고 싶지 않아요 그니까 샤워를 둘이 가위바위보를 하기로 했는데 니키가 말도 없이 먼저 들어갔다 아, 이거 특성하죠 근데 같이 샤워할 순 없어요 같이요? 왜 이렇게 놀래요? 아, 맞지요? 어, 같이 한 건 안 돼? 뭔지 모르겠어. 연준아 엉덩이? 연준아 엉덩이요. 네? 저, 제 엉덩이요? 아, 되게 귀여워요. 맞지? 인정? 인정? 본인이 수신권 아니야. 약간 연준이 형 언니가 유도. 아이고. 아이고. 왜 말하고 있어. 근데 아까 은정 언니가 유독 그런 거 그러지 않냐? 되게 상쾌하게 엄청... 하지마. 되게 하지마. 알아서 알아서 알아서. 성형하지마. 근데 유독 그런 거. 더욱뉴원한세